엘리트 콜레지 오브 잉글시의 은 시리코스와 ASOA 인증을 받은 어학원으로 해외 학생들을 돕고 호주에 적응시 직면한 지식과 기술의 격차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.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포함한 새로운 학습 환경이 학생들에게 주는 다양한 도전을 이해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이러한 장벽을 극복하는 것을 협조할 뿐만 아니라 학업과 사교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 돕겠습니다. 엘리트 콜라 무화해 엘리트 콜라 무화해 엘리트 콜라 무화해 이 지역을 마음은 sind해 6-8 학생들이 창궁 을 구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